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 흠풍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에 힘입어 10거래일치에 올랐습니다. 코스피지수도 상승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3일 0.79% 오른 3201.0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2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철방금속, 제조, 의약품업종은 올랐습니다. 통신과 전기 가수업은 내렸습니다. 코스피시장에서 개인은 4,687억원, 금융투자는 289억원에 각각 순매됐습니다. 외국인은 5,803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나흘째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0.64% 상승한 1053.8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열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속, 종이목재, 일반 전기전자업종은 올랐습니다. 제약과 금융은 내렸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